여기 앉아볼까? 여기 앉아볼까? 가져간다 저 집까지 가져와서 먹는다 저 집까지 가져와서 먹는다 풍선 풍선까지 그냥 풍선까지 달고 가져간다 우리 여기 한 번 가볼까? 여기 가보자 여기는 예전에 가봤거든 한 두 명 정도밖에 안오지 않을까? 왜 이렇게 많이 와 두 명 끝이네 나 너무 멀리서 내가 꽂은 것 같아 너도? 아니네 세 명 큰일났다 잘 튀었는데 하나 둘 셋 언제 까꿍하지? 좀 더 놀래켜주고 싶은걸? 아 좀 더 놀래켜줄래 근데 AR이 아니어서 좀 빨리 쐈다 원래 좀 더 놀래켜줄라 그랬거든? 좀 쫄아버라치고 양 못 잡았다 못 잡았다 총소리를 알고 있으면 편해 총소리를 알고 있으면 편해 아직 싸우는 중 아닌거야? 나를? 왜 쏜거지? 뭐지? 하이두님 감사합니다 하이 하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뭐야 이거 뭐야 왜 박은거야? 차 갖다준건가? 뭐지? 팜이 열심히 해보면 아닌거 같은데 자기도 자기 속도에 당황한거 같은데 뭐지? 알 수가 없네 어떻게 해 케이드? 응 아까 그 아래에 있을까? 못 잡았지 얘네 잡으러 가자 완전 마을 아니다 이건 좀 힘들려나? 살짝 가볼까? 죽긴 못 먹었어 집안에 사람 있네 와 나 죽을뻔했다 왜이렇게 잘 싸워 와 술탐 맞았나본데? 와 여기서 싸운거네 와 죽을뻔했다 그치 삼초끼여가지고 안죽었네 근데 얘를 본게 대박이야 난 좀 더 안쪽인줄 알았는데 여기서 나 얼굴이 딱 부어가지고 근데 나 왜 4킬이야? 아흐흐흐흐흐흐흐 4킬 언제렇게 많이 했네 안 내려가자 어떻게 다리 꼈어 아 어디야? 혹시 들어가서 일쌀전을 할까? 일쌀 사망해서 아 내 차 이 자식 얘가 빼간거야? 실화냐 내 차 이거 어? 아흐흐흐흐흐흐 와 나 내 차 훔쳐가는 세상 이상상 얘가 전수생각 못했다 가보자 어? 아까 나 내 차 훔쳐가던 놈이 죽은건가? 이거 내 스킨인데? 여기서 싸우러 죽었나봐 찾았다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시체는 어디있을까 직구가 많나? 얘 시체는 아닌거 같긴 한데 어? 6배요 나이스 라이딩으로 죽은거 같은데 승리치가 가자! 여기서 육필마다 채워보자 헉! 기름이 없어 얘는 바퀴가 없고 이 자식 개일적이야 오메 이건 내가 예상 못했나봐 어떡할건데 얘도 예상 못했나보다 얘 왜 안쌌지? 왜? 더 눈에서 안쌌나? 내리고 확실하게 쏠라 그랬나? 플레이어건이야 플레이어건 좋아 좋아 고맙다 양노이는 내가 잘 가지고 치킨 먹을게 레츠고 레츠고 치킨을 먹을 것인가 나 1캔만 더 할까? 복음 먹었어? 나도 복음 먹으러 갈래 복음 먹으러 가자 위에 앉아볼까? 가져간다 저 집까지 가져가서 먹는다 동선 날렸어 위에 이게 가져가시는구나 어떻게 먹으러 왔다 나 가져간다 그냥 아 왜 갈거야 장둑대 위에 올라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여기 사람이 있나봐 이거 안 떨어지네 아 떨어졌다 어 딱 먹자 연기가 이제는 안해 이제는 메롱 나 다시 왔다 왜 뒤에마두고 있냐 아 AR이 쓰면 케라나 빼줄 수 있었는데 분명히 더 왔는데 저 뒤에 뛰어다니는 어 저거 잡으러 가자 아 저 뒤에 님들아 저기 뒤에 사라니 아하하하 내가 간다 아하하하 그게 숨은거야? 아 어 이거 왜 안 터졌어 와아 오우야 잘 도망가는데 그렇다면 세워서 총알 빼고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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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장이 밖이라서 다시 들어갑니다 두두둥장 발소리 두두둥장 두두둥장 맞는데 쟤 맞는다 음 술탄에 피 별로 안까 어허 어허 죽었다 죽었다 치킨 먹으려면은 이 기름으로 그냥 영영이 없다 생각하고 자리 먹고 있어야겠다 얘 잡자 그냥 안되겠다 아 내 절았어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니 애도 왜 이렇게 죽어주는데 왜 왜 저래 왜 저래 아까부터 기름통 없는게 너무 아쉽다 어머머 이거 완전히 양념일 수 없는 그냥 먹는 치킨이었는데 기름 낭비 너무 많이 했다 너무 쉽게 먹으면 재미없어서 더 재밌는 상황에 연출한거 알지? 맛 빼고 다 여기 두명 나 한명 집 한명 저쪽이 한번 끝이다 다 찾았다 으악 아야 아야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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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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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렇게 나 쏘면은 아 붓이 좀 다 쓸 수 있지 않네 못쓰겠는데 기름이 그때까지 stopped só 의원 어 나 양각이다 흔응 조사 도망쳤어 터뜨려 놓쳐 이따가 터지면 고치 아프거든 근데 여기서 1대1 싸움도 하는거야 질 수가 없다 32개 연막도 안 까는거 봐 잠기지 않아? 잘가라 아 좀 더 괴롭히다 주기컬 나이스 와 여기 처음 보고 먹었던데 말씀하자리 당했네 가져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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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상까지 달고 가져간다 아 이거 주변에 보는 애 없네 이거 너무 웃긴네 아니 저게 뭐야 아 이거 먹으러 오려고 얘가 온거구나 감사합니다 아 너 이거 먹고싶어서 온거야 너 얘 또 또 또 대박이다 진짜 여기서 안 먹었지 내 얼굴 놀랬다 놀랬다 개웃기다 진짜 그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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